만드는 이원정 세터입니다. 자 16대 16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염해선 세터 가운데 후위. 자 다시 넘어가나요? 아 네 이나가 정호영 선수한테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자 정호영 선수가 높이에서 확실한 압도적인. 미시브만 된다면 톡공이라든지 이제 메가 선수를 활용을 하겠죠. 박수현의 서브 박혜민 조금 길어요. 어 넘어갔습니다. 흥국생명 역전기회 김연경. 잘 받쳐 올라갑니다. 메가와티. 자 뛰어왔어요. 자 손을 들었지만 플레이 이어집니다. 일단 해야죠. 네 메가와티 성공입니다. 어 이거. 듣고 있습니다. 스포어 2대0. 오른쪽 옐레나. 아 디그가 괜찮아요. 연결이 중요하죠. 메가의 공격. 어택 커버 늙습니다. 아 토스 범실이에요. 네. 다시 가운데. 오른쪽입니다. 메가. 스코어 3대0. 자 위니의 순간이 왔었는데 지금 전광장은 잘 넘긴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여메선 선수가 너무 눈에 보이는 토스 범실이 나오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. 어느 정도의 공격 성공률을 보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. 지오바나의 서브 올라갑니다. 왼쪽에 김연경. 자 메가와티 선수가 쫓아갔습니다. 염해선이 직접 공격을 합니다. 조심해야죠. 네. 잘 미뤘습니다. 정관장의 찬스 골. 스파이크. 성공입니다. 메가. 일단 뭐 메가 선수와 지하 선수는 공격에서만큼은 그래도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전이의 공격수가 2명이면 이 메가 선수가 사실은 왼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전문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15대18. 미시브가 흔들리면서 거리가 멀어요. 성공을 시킵니다. 메가와티.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이 득점은 의미가 있는데요. 맞습니다. 사실 이수윤 선수는 그냥 언너로 넘겨주려고 했는데. 잘 때려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스코어 11대11. 센터 염해선의 서브입니다. 자 조금 흔들렸는데요. 이원정이 살리고 있습니다. 워픈 스파이크. 자 염해선 따라왔어요. 이소영 쳐내기 시도. 다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. 김연경 페인트. 메가의 공격 강타. 성공입니다. 일단 뭐 김연경 선수가 워낙에 연차 페인트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간장의 수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세터가 수비를 할 때 리베로가 연결을 잘 했고요. 타임 아웃. 네 그만큼 뭐 전체적인 그 흥균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메가와티 서브. 에이스입니다. 서브 에이스 메가와티. 네 일단 한국생명은 비디오 판도 요청을 합니다. 선심은 정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. 이나옷에 대한 비결을 줘야 되고요. 그렇습니다. 에이나 선수의 계속 뜨는 서브입니다. 박은진이 올렸습니다. 자 쉽지 않은데요. 왼쪽 이소영 오픈 스파이크. 한국생명의 반격. 오른쪽 밀어넣기. 메가의 공격입니다. 자 지금 메가가 수비를 했는데 좀 편하게 하면서 공격까지 가능했네요. 수비를 하더라도 일단 연타 페인트를 의도적으로 넣는 건 맞는데 편하게 받기보다는 조금 넘어지면서 어렵게 받게 줘야 되는 게 효과가 좋은 거고 메가 선수 모습이죠. 김수지의 서브로. 강한지. 3세트 시작합니다. 메가와티. 일단 뭐 메가 선수랑 지하 선수가 공격해서 좀 살아나야 전체적인 분위기도 올라가는 전반장이고요. 그렇죠. 현재 서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가져갈 텐데 메가와 지하의 공격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술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살아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좀 분석을 워낙에 좀 강의하는 스타일이고요. 레이나의 공격. 유호블록킹이 됐습니다. 올라가죠. 메가와티. 성공입니다. 추격하는 정관장. 레이나 선수가 안 통하면은 고스란히 그 모든 짐을 김현경 선수가 또 안아야 되는데. 네. 자 여기서 이제 득점이 안 나니까 오히려 이제 정관장이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. 원정인지 홈인지 헷갈릴 정도예요. 올라갑니다. 메가 나갔습니다. 나갔네요. 범실. 자 비디오 판독을 하는 정관장. 정관장 팀에서 블록퍼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. 일단 이원정 선수가 아버단장 감독한테 사인을 줬는데 무슨 사인이었을지. 맞았다는 건지 안 맞았다는 건지 말이죠.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서브드점. 세트를 끝내는 메가토론 메가와티. 일단은 정관장이 1세트 때 범실 관리도 잘해줬고 골고루 좀 득점이 났어요. 이소영, 메가, 지하 선수가 각각 4득점씩 올려놓습니다. 이번 시즌 첫 번째 매진을 기록한 대전 주. 네 해주는 모습이고요. 박은서 선수도 서브가 상당히 좀 날카롭죠. 그렇습니다. 페퍼 저축은행과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. 좋은 서브를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요. 안쪽입니다. 메가. 지금은 염혜선 선수의 투수도 좋았습니다. 약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잘 잡아줬고요. 많이 땡깁니다. 올라갑니다. 메가. 나갔어요. 아웃입니다. 더 벌어집니다. 22 대 17. 불안하면 이게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뭐 이번에 이전에 이소영 선수의 포인트도 있었고 지금 메가 선수의 범실까지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리시브 길어요. 다시는 거 같습니다. 한국생명 기회죠. 아 이거는 자 김다선 세터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. 네 맞아요.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점수예요. 그렇습니다. 본인이 뭐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받아야 되는데 네. 자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메가의 점유율만 올라가고 경기는 졌단 말이죠. 송속 생명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. 이번에도 나갔어요. 지금 지하 선수가 살아나니까 득점이 됐는데 지하 선수가 살아나니까 어떻게든 지금 지하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뭐 리시브를 하는 선수들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요. 한국생명팀에서 블록컨 터치하우스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. 아 지금 벤치에서 아본단자 감독을 말리지 못했어요. 판독 결과 터치하우스로 확인되었습니다. 이거를 김미연 선수가 터치를 한 건데 왜 사인을 빨리 안 줬을까요? 감사합니다.